바쁘지 않으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. 명색이 CM인데 그 정도 신경은 써야지 내가. 메신저 수신함 열어보세요. 비밀번호는 풀어뒀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. 맨 위에. 선고한 게 동영상?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? 조강이 있는 건 확실하고? 풀편아. 뭐야. 그런 걸 어디다 지밀어. 뵙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폭로에 협박이 있었든 아니든 사실 확인이 먼저. 그... 뭐요? 내가 언제 시청률 장사를 했는데, 어? 국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 애들 시켜서 진짜 한 번 뒤집어 엎는 수가 있어요, 에? 국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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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지 않게 연락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